네이로맨 슈퍼! 그럼요! 안녕하세요 아우 어마어마하시네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죠? 뭐가 어때서요? 분위기도 처지고 힘든데 화이팅 하자고 지금 이제 사실 촬영 시간이 뒤졌고 막 배틀을 끝낸 참이거든요 다들 막 텐션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올리겠다고 지금 이걸 보면 올라간다 제 텐션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춤추면 다시 업! 업! 텐션! 업! 대단하십니다 우리 슈퍼 그럼요를 준비한 우리 텐션 업 걸즈 우리 배틀로 축 처진 우리 AB, AT 멤버들의 텐션을 부숭부숭 부숭부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 나 못하겠어 와 처음으로 진짜 못하겠어 잘 생각을 하자 아 네 자 해보겠습니다 텐션 업 걸즈의 우리 큰언니죠? 네 큰언니 누구죠? 나요 아 시은아 네 여기서 하자 텐션 업! 여기서요 내 이름은 슈퍼 형이요 예 으아 언제나 YES EST noch 화만한 웃속 에너지 나를 처음 부탁해 언제나 YES, YES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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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도 예스 예스 바람도 예스 시부대도 없어도 어둠 나를 앓히들 보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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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를 흘러내릴 거면 당신 곁에 갈게요 어디든지 내 이름 부를 부려 내일은 슈퍽 슈퍽 그럼요 더워져면 아직 안 돼요 내일은 슈퍽 슈퍽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나를 전락하나 들어줄게요 고픈처럼 낙하나 슈퍽 그럼요 걱정은 눈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곁을 지키는 소주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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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눈물을 틀면 돼 그 날은 좀 싫게요 도대체 왜 근데 넌 바쁜 거야 내 이름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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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아 내 이름 슈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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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고픈처럼 나타나 들어줄게요 고픈처럼 나타나 슈퍽 그럼요 마음이 힘들 때 어깨를 들려줄게요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집에 봐 부담을 하고 싶다면 어두운게 웃어주세요 그거면 왜 충분하니까 당신이 내 힘이 되어 주네처럼 내일은 춥은 바라 슈퍽 그럼요 더 잘 안 하지 않아 내일은 춥은 바라 슈퍽 그럼요 다시 네 불으면 언제라도 나랑처럼 나타나 뜯어줄게요 웃음처럼 나타나 춤도 그럼요 감사합니다